오늘 은혜받고 성취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야마 너희가 유단을 건너 마치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저 듣고는 그냥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말씀 24, 기도 24의 영적 체질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적용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의 삶을 편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설계해 가며 현장을 디자인 나가는 작품을 남기는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면 제대로 각인되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단순히 내 것을 막연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그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내가 방향 맞춰지도록 말씀을 붙잡은 언약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 말씀 24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생명 살리는 현장 변화의 주역이자 70인 제자로 다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 46절을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은 가까이 있는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가까이는 가리키고요 넓게 있는 이 노래만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동안 전달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라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마음에 둔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마음에 그저 간직해 두거나 머릿속에 그저 기억하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관심을 오직 말씀을 향하여 맞추어 두고 거기서 너희의 모든 삶과 너희 삶의 모든 기준 표준을 발견해 가라 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오직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이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 그것까지 제시하는 명령이 너희의 마음에 두고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오직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애국당 종대 어떤 곳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에 나타난 표현들이 뭐냐 너의 발이 40년 동안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던져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날개죽지의 힘을 기르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날개로 받아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냐 천하 만민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도록 온전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간직하라는 거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과 선택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맡겨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신명기에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입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함을 신명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뭐라 말씀하시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또한 계속해서 주시는 로마석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너희에게 이만의 구원의 은혜를 정확히 제대로 누려라 그런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재물이오 영적 예배자의 자리로 서서 현장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영향을 입혀라 미쳐라 끼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삶에 가져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내려가 현장과 이웃과 모든 만남과 가정에 가문에 흘러내려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의 삶을 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라고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에 두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평안과 이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는 이 모든 노래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금 교육시킴으로 이제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우상 문화와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로 말하냐 너희는 너희가 전달받은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해라 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쉐마에 뭐라 말하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이 바톤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매미야마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곧 하느님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구원의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며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니 오늘도 너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해라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라 이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생명같이 나의 생명같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전달하며 이 복음을 진리로 생명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이 안에 있는 풍성함을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라고 이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전달하면 됩니까 단순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어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웃 나의 지인 나의 친구 나의 친족 나의 친정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한 자녀와 후손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자녀를 넘어 우리 주위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그 영혼들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2, 3, 7 나라 5천 종족 모든 자에게까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왜 헌당하느냐 선교에 본격적으로 올인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 내려가 모든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의 만남만이 아니라 2, 3, 7 나라를 품고 생명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2, 3, 7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 삼으시고 파수 망대로 세우시고 안테나로 삼으셔서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 축복으로 함께하사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의 청군천세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루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를 나에게 나를 넘어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또한 붙잡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되어지고 계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잠구하리라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과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증거와 축복을 남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나의 생명같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24시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삶에 적용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